그래서 모자를 정말 많이 써봤는데 그렇다고 책 있는 모자를 쓰자니 얼굴이 너무 가려지고 비니는 확 끌리지가 않고 끌리는 모자가 없었어 그래서 대충 써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새롭지 않나요? 말 안 듣는 초등학생 같다고? 꽤나 일리 있는 말이지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겨 웃겨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게 근데 포인트가 약간 무심하게 툭 얹어놓는 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누르면 안 돼 어쨌든 여러분도 머리가 마음에 안 들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아 너무 엉망인데 너무 엉망인 것 같아 뭔지 귀엽죠? 저는 파란색이랍니다 오늘 사실 처음 입어요 저는 파란색은 인데 헬로키티 있는 건 처음 입습니다 이건 해보는 거 이것도 귀엽죠 아이 안되네 다크 초콜릿은 제 취향이 아닌데요 잠깐만 나 너무 집중이 안 돼 내 모습에 다크 초콜릿과 잘 어울리는 전혀 상상도 못 할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갑자기 보이스콜 보이스콜 할까? 아무튼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네 절대 안 된다고? 이 모자는 어때? 아마 파마니일 겁니다 이 모자 어때? 나쁘지 엑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게 일단 조금 해보자 또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어쨌든 가만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다크 초콜릿에 어울리는 상상도 못한 음식은 바로 캐비어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요전에 요전에 캐나 파리에 갔을 때 웰컴 디너에 갔었거든요 웰컴 디너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캐비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께 설명을 들었는데 캐비어는 다크 초콜릿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안 먹어봐서 상상은 안 돼요 번인이 너무 귀엽죠? 맞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저는 물건 없이 살고 싶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져 나도 이걸로 얘로 인형놀이 하고 싶어 날씨가 정말 귀엽고 싶어서 이쁜마디 чит하니까 캡처타임 해줘 이거 더 귀엽고 싶어서 혜린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 모두 관심이 많아 내 머리를 묶어줄까? 핸드폰 보는 린지 인형에 모자 씌워달라고 인형에 아까 그 모자 씌워볼까? 너 머리가 엄청 작구나 좋겠다 좋겠다 예쁠 때 캡처해줘야 돼 됐어 우리 버닌이도 빼놓을 수 없지 얘를 어떻게 놔야 될까? 여기 앉혀놔야겠다 다들 오늘 뭐 했나요? 그쵸 이 버닌이 생각보다 쓸모가 많아서 좋답니다 내가 흰색을 사랑해 흰색을 좋아하는 이유 흰색이 가장 좋아하는 색 흰색을 좋아합니다 흰색이 가장 흰색 흰색은 흰색을 좋아합니다 흰색이 가장 흰색 이 버닌이는 첫번째로 굿즈였을걸요? 했을걸요? 어머 학교 갔다왔다고? 오늘 학교? 그러면 초콜릿도 주고 받았나? 이건 하늘색 귀엽다 귀엽다 근데 이러면 봐 갑자기 민지의 모자 컬렉션 공개 이건 버니시들도 한번 봤던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 짠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자꾸 이렇게 돼 이게 너무 커 이렇게 됨 제가 이거 타고 이걸 쓰고 자전거를 탔다가 크 크 화이팅 맞아요 해도 길어졌어 반팔 반바지도 못하구요 그건 좀 타이밍 이 조명도 해볼까요? 이거 좀 자전거를 써야해요 네 다시 자랑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랑 이 조명도 해볼까요? 이렇게 미치고 있는 피곤한 링크를 만들고 그리고 미치고 있는 미치고 있는 피곤하게 만들어졌어요 미치고 있네요 대박이죠? 미치고 있는 피곤한 아름다움을 입고 미치고 있는 아름다움을 입고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봤을까? 실제 공격이 없어서 오케이 안녕 여러분 그녀는 여기 너무 편안해 어제 거의 같이 노래방에 있는 아 같이 아니고 나만 본 노래방에 있어 방에서? 근데 알다 보니까 민지 그때 속서 없었어 다행이다 I wasn't there 전 영화 봤어요 어제 나 지금 도토리 같아 퍼니즈들이 도토리야 하하 도토리 유 도토리 유 유 도토리 조카 같아요 저요? 오늘 제 머리때문일걸요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던 머리 같아요 You wanna wear my cap? 너도 내 모자 다 쓰고 오렴 I like my hair I already try it for She keeps telling me to put hat on cause there's no volume Girl it's the fashion It's the fashion I'm not the one King Kong 모자? 이거 King Kong 아니야 이거 King Kong인가? King Kong이야 우리 정말 사랑하는 비니를 공항 갈 때도 껴달라고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따뜻하겠다 근데 비니는 벗어야 돼서 문제 해 이렇게 쇽 벗으면 안이 난리나였기 때문에 맞아 안이 난리나였기 때문에 진짜 민망해 그래서 공항 가서 비니 쓰면 민망한 게 공항 가서 비니 쓰면 흑 흑 흑 흑 흑 흑 해서 머리도 같이 흑 저기가 난리나고 막 하니까 비니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공항에서 비니 쓰면 그 그 그 시키리티 간 다음에 그때서 애초에 처음부터 안서 근데 사진은 그 전에 찍히잖아 Not for that Not for that Yeah, not for that for me I wear clothes for me, you guys That's cool Yeah Actually, me too 나 아침에 상주 받았어 For the Temp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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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empe 그 뭐지? 그 쓰레기통 이렇게 이렇게 아 위에서 긁혔지 Seriously, how could you? That's amazing 나 진짜 손에 상처 몇 개나 그래서 항상 촬영하면 그 메이크업 실장님 실장님들이 가려주셔야 돼 항상 여기 가리기 바쁘셔 You should put hands creams on It's not the hand cream issue It's just that I don't know why That is so cute That collection of little figures And that unicorn 여러분, 민지 방 세상에다 깜찍해요 그렇게 깜찍하진 않아요 오, 굉장히 깜찍해요 일단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일단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니콘? This is for my soul Your soul What's the bunny? What's the bunny look like? It's a mustache I don't know That's... 내가 산 거 아니야 I don't know It's a funny principalmente The cool It's a 까ick I like it I like it That's incredible That's fantastic The bunny look And there's a caterpill This night 여러분, 제가 산거에요. 내가 산거에요. 왜 저거에요? 왜 저거에요? 내가 산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